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레드벨벳 조이입니다. 저는 오늘 한 분만을 위한 도시라도 해야 돼서. 아이고 이럴 수가. 헛물 켜지 말아야겠다. 자 한번 볼까요? 쌌어? 직접 쌓은 거예요? 혹시 이니셜 받은 거 아니에요? 단체로 맞췄어요? 왜왜왜. 뭐 이분처럼. 아니 저는. 아니요. 아 이게 뭐. 아 얼굴이 있어? 여기 한글로 썼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죠? 네. 이름을 감아요. 밤 새우면서 만든 거예요. 아니 진짜 설렘다. 아니 왠지 이런 광고. 상대하는 광고. 상대하는 광고. 조이씨. 어머나. 저는 지금. 계속 얘기 끝나자마자 와서 도시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계란 볶음밥을 만들 거예요. 소리도 드시나요? 일단은 햄을 지그지그 보글보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냥 되는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유부초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맛있겠다. 안 되었어요? 오시락. 오. 아까보다는 많이 괜찮았네요. 잘 맞나요? 저는 나름 만족합니다. 반찬도 완성. 지금 몇 시에요? 아니 왠지 이광수는 기대하는 거예요. 이광수는 진짜. 밤새면서 만든 걸로 봐서는 지섭진 씨 아닐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탈락 탈락. 출발. 자 그럼 출발. 자 조이 갑니다.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눈빛을 다 줬다니까. 아니 눈빛을 다 줬다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이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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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가 이거 아시죠? 아니요. 걸렸어요. 어떻게 썼지? 어떻게 썼지? 기린. 아니 기린을 썼어요 거기다가. 기린. 와우. 와우. 진짜. 내가 이런 거 경우를 들어봤어. 기린을 썼다고? 기린을. 너무 기린 같지 않았던 거예요. 야 뭐야. 베리 쓰는 나랑 잘못 쓴 거 아니지? 그러니까. 그냥 기부로 썼어. 아 진짜 잘 만들었다. 와 진짜 감동이다. 내가 집에 가져가야겠다. 정말요? 안 먹고. 자 그럼 조이가. 다음은. 조이 한 번 갈게요. 조이. 조이. 조이 한 번. 조이 한 번.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부아.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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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악. 조아. 아악. fill it. 미안해. 미안하다. 미안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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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조리야. 이거 나갈 때 걸그룹 나가줘야 되거든. 걸그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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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당당한 덜 고르게! 오케이! 당당한 덜 고르게! 둘! 셋! 둘! 셋!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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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귀가 어깨에 다 숯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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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게임을 한 번 해보죠! 1조 1로 오세요! 이제 하는 거고 2조 2조! 승현아 괜찮아? 네! 못 걸을 것 같아 확실히 안 일하는 게 아니고 온나 올바만 먼저? 어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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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으로 갈까 조이야? 준비 시작! 조리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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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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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거야? 내가 됐을게. 내가 됐을게. 아 저 지금. 한 번 더. 한 번 더. 야 윤복. 야 윤복. 야 윤복. 야 윤복. 조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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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일어나요? 일어나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 기다려줘. 야.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 조이 형. 조이 형. 조이 형. 조이 형 잠깐만. 바구니 가야 돼. 조이 형. 일단 늦춰. 바구니 가야 돼. 바구니 가야 돼. 바구니. 대리야 바구니 가야 돼. 바구니를 건들지 말게요. 건드려야지. 10초 전. 조이 형. 야. 왜 이렇게 안 맞냐. 야 박아. 방수 바구리 엎어버려 그럼 이겨. 야. 우리 왜 이렇게 안 맞냐. 이겨. 안 돼. 내 바구니야 안 돼. 야 주소. 바다. 방수 바구리 엎어버려 그럼 이겨. 안 돼. 으악. 안 돼. 으악. 으악.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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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찼어! 발로 찼어! 발로 찼어! 발로 찼어! 발로 찼어! 발로 찼어! 자, 광수 조이! 하나, 둘, 셋! 자, 개리는 없고요! 자, 윤방! 자, 둘, 넷, 여섯, 일곱! 윤방 승리!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찼어요? 발로 찼잖아, 니그리 찼어! 아, 저희가 찼어요? 아, 근데 윤방이 머리 잤었네!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종국이가 최악이에요! 종국이 최악입니다! 세민의 고수는 진짜 너무 세네! 고수! 돈까스! 돈까스! 와, 돈까스 김밥 맛있는데! 좋네, 돈까스! 근데 몰라, 또 약간 신세대들은 이런 또 고수 잘 먹더라고! 단무지! 와! 와, 쟤 된다! 와! 야, 여기에 예를 들어 맛살 들어가면 끝이다, 맛살 들어갔네! 세민아! 맛살 들어가면 끝이다, 맛살 들어갈 줄! 세민아! 정말ersch varm이랑 바꿔 finde, 회민아 맛살이면 끝빠! 여기에 예를 들어 맛살 들어가면 끝이다, 맛살 들어갈 줄! 세민아! 세민아 맛살이면 끝! 세민아! 우와아! 야, 진짜 맛있겠다!! 이거 복 고의내 손차! 야, 진짜 맛있겠다! 야, 맛있게 맛살이랑 단무지 만들어서 많이... 세워져서 얼만큼 넣어야 돼? 아, 진짜 종이 씨는 복 너 germ! 아, 근데 진짜 복 researched! 아니 진짜 적당한 때 파트너 잘 바꿨어요 진짜 전생에 나라도 했나봐 단무지 한 번 먹어도 돼? 응 아 단무지는 입가시 먹어요 솔직히 너무 맛있지? 이거는 뭐 파는 김밥이지 이거는 단무지, 돈가스, 게맛살 우와 밑에 있나? 오전에 도시락 나눠 드실 때 여자분들이 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네 전설요 이곳에는 어딘가에 보물상자가 있고 그것을 열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이 단서를 가지고 맞는 열쇠로 보물함을 연 뒤에 그 안에 보면 커플링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입니다 나한테도 그러더라고 여기 상품 받아서 중고나라에 팔겠다고 그 두 개를 끼고 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잘 들으십시오 그걸 낀 상태로 최종 단상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끼고 나서 거기까지 안전히 가셔서 두 분이 올라서시는 분이 우승하게 됩니다 오전히 가시고 자 문제는 뭐냐면 5분 뒤에 여러분 아까 만나뵀던 두 분과 방울을 달고 여러분을 쫓아와서 너무 무서워 팔찌가 당기면 바로 아웃 됩니다 이렇게 녹색연료가 없지? 마약으로 타고 꼼꼼기로 가? 초록은 뭐야 초록 초록? 녹색연료는 뭐지? 첫 번째 게임이 끝난 다음에 나눠드린 힌트는 열쇠에 대한 힌트인데요 두 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무서워 잠시만요 근데 그 오빠가 받은 힌트는 여기가 뭐예요? 열쇠 뭐야 열쇠다 두 번째 게임에서 받은 사람들이 열쇠에 위치고 있고 두 번째 받은 사람이 약간 열쇠에 위치지 좀 살기고 이쪽으로 사 semester 그러니까 waar wait 시민 안 seat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일단 내려가자. 아. 이 건물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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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에 힌트가 없어. 야. 우리 힌트 좀 넘겨. 봤네. 넘겨줘 힌트. 아. 진짜? 장소 몰라? 장소 몰라요. 장소 몰라? 비닐에 방이에요. 비닐에 방. 비닐에 방인데 열면은 꼬마가 있대요. 필요 없이 그냥 구석구석에 있는 방이. 레드벨벳. 아 이리. 아 정말. 야 이렇게 오다니. 자 우리 레드벨벳. 조이는 진짜 오랜만에 광수하고 그. 저랑 커플. 네. 아 커플이었지. 진짜였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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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배롭던데. 근데 약간 그때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 저는 아직 솔직히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근데 지난 방송에서 되게 많이 러브라인을 하셨더라고요. 2년 사이에 무지하게 뭐. 전무가예요. 60번인가 했어요. 근데 약간. 어정관리. 저의 물고기. 저의 물고기. 저의 물고기. 저의 물고기. 저의 물고기. 조이는 우결까지 찍지 않았어? 아 그만해. 육성재랑 육성재랑. 아 그만해요. 아 그런 이야기 뭐하는. 지금 조이 지금 토크 풀리고 있는데. 아 육성재 씨 얘기 왜 해요. 자 조이 씨. 우리 저 뭐 그동안 또 우결도 하고 했었지만. SBS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한 남자랑 했잖아요 한 남자랑. 아 그럼요. 여기저기 난리 났잖아요. 아 그럼. 우리 인터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두 팀이 신입고원들에게 번갈아가며 각각 3개씩 OX 질문을 합니다. 이때 신입고원들의 답변이 정확하게 3대 3. 즉 반반이 나오면 성공. 질문한 팀에게 회식비 만 원을 추가 적립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여섯 분에게 질문했을 때 OX가 반반 나오면. 반반 나오면. 성공이라는 얘기죠. 단 방송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뿐만 신선한 질문을 해야 하면. 신입고원이 생각하기에 질문이 식상할 경우 질문자에게 얼굴에 점찍기 벌칙을 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나는. 네. 멤버들 처음 만났을 때. 얘는 어떻게 뽑혔지. 아. 얘가 어떻게 해. 아 근데 이거는. 레몬만 보고. 약간.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근데. 죄송한데 이 질문은 팀원끼리 합의가 된 거예요. 아니 팀장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혼자 나가니까 다 합의가 된 거예요. 혼자서 나가니까 다 합의가 된 거니까. 아니 저는. 합의를 안 써도 돼요. 저는 이게 팀인가 싶어요. 아니 저항이나 이런 거 없어요 거기는. 저항. 충분히 주먹은 쥐고 있는데 뻗지는 못하는 거예요. 쿠데타가 한번 일어날 만도 한데. 이럴 때 또 쿠데타가 한번 일어나서 완전 또 재업을 시켜줘야. 하하하하. 그 다음에서는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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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그런 일이 안 되네. 하하하하. 자 그러면. 자. 자. 예민이한테 식상하지 않은 거죠? 네? 아니 식상하잖아요. 방송에서 나 많이 봤는데. 아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다고요? 네 많이 봤어요. 나는 못 들었는데. 근데 그 질문을 하는 톤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고. 저 톤이? 네. 그래서 톤이. 이런.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얘기하는 자세 자체가 굉장히 신선한 것 같아요. 아 조이하고 아이린은 어때요 이 질문. 겁할 수 있어요. 아니 아까 제가 이 질문을 할 때 엄청 웃던데. 그래요? 엄청 웃었어요. 어 조금 식상해요. 어 그럼 점을 찍으셔야 돼요? 네. 아니요 신선해요. 하하하하. 아니요 신선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점을 다 찍으려고 그래. 찍으면 괜찮아. 괜찮아요 지금. 아니 무슨 시키는 게 아니라 지워지는 게. 그냥 점 찍으면 돼요. 점 찍으면 돼요. 점 찍으면 돼요. 그럼 내가 이렇게 지우면서 그 사람 생각을 엄청 할 거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드디어 이제 꼬라지 나오는구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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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모자라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바꿔드려 이게 활력하고는 좀 거리가 너무 자 여러분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야 뭐야? 어우 나온다 가지고 놀아 비트 가지고 놀다 준비하시고 싸우세요 아 이거 귓박불리를 터져야 돼? 준비하시고 싸우세요 여기다 여기다 하나 둘 셋 귓박불리 그렇지 어 조이가 잘 때린다 어 조이가 잘 때린다 아 끝났네 아 끝났네 깨졌다 깨졌다 어떡하니 깨졌다 어떡하니 액정 나갔어 광수 지가 발로 두 번 밟았잖아 깨졌어 액정 나갔어 액정 나갔어 그건 머니 그건 머니 그건 머니 자 이 그건 머니라는 것은 이제 하는 미션에 승리팀이 계속 가져갈 찬스권인데요 네네 지금 현재는 소주부 팀이 공격을 하면 되겠습니다 공격 팀은 판넬에 적혀있는 금액 중 뺏어오고 싶은 금액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오 만약 수비 팀이 공격 팀의 금액을 맞힐 경우 금액 쟁탈은 실패합니다 아 못 맞힐 경우 선택한 금액은 자신의 팀에 정립이 될 거고요 아 못 맞힐 경우 선택한 금액은 자신의 팀에 정립이 될 거고요 오 단 빈가방을 선택했는데 수비 팀이 맞히지 못할 경우 수비 팀 전체 금액 중 절반을 뺏어올 수 있습니다 우와 회의하셔가지고 몇 번을 선택할지 신청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저기 불나방이 많아가지고 뭐 25,000원 고르겠지 공격해서 뺏어오는 거 야 센 거 가자 2호 가자 이거 형 두 개 중에 2호인데 꺾으려다가 또 1호로 가겠지? 그러다가 빈가방 가겠지? 아니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여기 저기 우리 저쪽 팀이 누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야 행동 못 하게 차려 타고 있어 잠깐만 너 쓰지 마 너 쓰지 마 나는 왜 그래요? 나는 왜 그래요? 저 아니라고 아 왜냐하면 그거 하지 마세요 자 스파이 잘 들으세요 번호는요 1번 2번 3번 3번 5번이에요 머리가 1번 2 3 4 5 5 석진이 형은 자기가 스파이인 척 하면서 우리한테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행동인데 맞아요 저는 지력가에요 그렇지 아무도 저 형을 믿지 않죠 석진이 형은 보지 마요 버리는 카드야 진짜 많이 아예 저기 아니 저기서 저기서 좀 체한 것 같은데 어? 아 크기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크기 크기?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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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권고해주세요. 나중에 권고하는 거죠. 자, 선택하셨나요? 저희 스파이가, 스파이가 들고 갑니다. 자, 수비팀은 회의를 하시고. 야, 근데 미안한데. 아, 짜증나. 전체가 다 보네. 어쩌라는 거야. 전체가 다 보네. 어쩌라는 거야. 아니, 다 보려는 건 뭐야. 전체가 다. 야, 소민아 그래도 권을 몇 번을 바꾼 거야. 소화를 하시라고. 우와, 대성이가 진짜 이상하다. 우와, 대성이가 진짜 이상하다. 유루스, 유루스. 우리 유루스, 유루스, 유루스 파이. 아, 진짜? 유루스, 유루스. 유루스 파이의 말을 듣고 우리가 한번 가둬. 아니, 행동이 이렇게 이상한데 말을 믿는다고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일부러 이러는 거죠. 아, 일부러 얘를 믿는다고? 약간, 알죠? 약간 스파이들이 바보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단척들. 이 형은 바보 행성 아니라 카메라 없어도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너무 이상해서 그래. 진짜. 우와, 이거. 형. 와, 얘 대럭바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이린아, 잠깐만 있어봐. 아, 뭐야? 아니, 뭐 하는 거야? 아이린은 스파이구나. 야, 저거 너무 안 돼. 야, 스파이라도 저렇게 하면 되냐? 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이린만 보지. 야, 저희 가서 들어 스파이면. 왜 안 들어요, 언니? 왜 안 들어요? 아니, 스파이면 가서 듣고 우리한테 좀 얘기를 해 줘요. 혼란을 좀 줘. 저쪽에서. 아이린, 빨리 캐 와. 스파이면. 전 여기 팀이에요. 캐 와야지. 쟤 확실하다. 쟤 우리 팀인 거 같지? 어색했어. 아이린은 우리 팀인 거 같아. 아, 재석이 형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재석이 형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 재석이 형 몰래 주는 거라니까 왜 대놓고 돼요. 아니요, 옛날 하지 마요. 이걸로 꺾었어. 진짜 미치겠는데. 누가 꺾었다고? 세찬아, 나중에 되면 알게 된다. 아니요. 꺾었어, 꺾었어, 꺾었어.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파이 유재석 스파이를 믿고. 몇 번? 저희가 한 번. 3번? 그래, 3번. 3번? 그래, 3번.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니, 왜 그래요? 아니, 왜 그래요? 뭐야, 진짜. 누구 게임을 해요, 갑자기 왜. 좋다. 야, 이거 깜짝 같네. 여기 3번을 보시겠지? 3번, 3번. 진짜? 어? 그래, 재석이 형 듣고 3번 갑시다. 그래. 3번, 3번. 3번. 하나, 둘, 셋. 3번. 하나, 둘, 셋. 3번. 자, 열어서 확인해. 디션. 부럽다. 진짜야. 스파이 이렇게 한 방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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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이어내라. 이렇게, 이어내라. 이렇게, 이어내라. 이렇게, 이어내라. 이렇게, 이어내라. 이렇게, 이어내라. 이렇게, 이렇게. 잠깐만. 지금 두 명이. 광수 이상하지 않아? 광수가 마지막이 끝에 계속 이루고 소민이 이루고 둘이 계속. 너무 못하고 있는 걸로 해. 이게 이렇게 어렵구나. 이거 합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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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광수가 지금 3번으로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거야? 들었어? 진짜? 왜냐하면 나를 아니라고 하니까. 진짜라고 했어. 진짜야. 저쪽 팀에서 무조건 난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4번을 줬고요. 그리고. 저도요. 내가 분명히 본 건 이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본 건. 마지막에 가방을 열 때. 서민이만 안 좋아했어요. 공격은. 탐방에. 예! 이렇게 이어내라. 이렇게 이어내라. 이렇게 이어내라. 이렇게 이어내라. 나 좋아했어. 네?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수비. 별주부 실패하셨고요. 현재 코주부 8만 5천 원. 별주부 3만 5천 원이 됐습니다. 예! 예! 아 이거 뭐 옆으로 떨어지네. 아! 아! 아 저거 뭐야. 물 빠지네. 물 빠지네. 아 이거야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야 빠지는구나. 무조건. 회식비 쟁탈 공격권이 걸린 두 번째 미션. 그래요. 당신이 바쁜 사이입니다. 1대 7의 디비디비딥 대결로. 공격팀 1인이 상대팀과 대결을 펼치는 동안 같은 팀원 1인은 컨베이어 벨트에 착석. 점점 풀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팀원이 물에 빠지기 전 상대팀 7인을 올킬 시킨 후 컨베이어 벨트로 달려가 강석을 빼서 구하면 성공. 다음 멤버로 체인지의 대결을 이어가며 멤버를 구할 때마다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최종 팀원을 더 많이 구하는 팀 승리고요. 아까 했던 그건 머니 공격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파이팅 조회아 파이팅. 파이팅. 가자. 우리는 무시할 수 있고요. 조회아 집중해. 조회아 집중해. 조회아 집중해. 수육이 tahu. 귀여운 수àng의 수리의 가능이chutz 한 번에 그 부분을 총를 하기가 실례지만 mañana, 일상오죠. 조회아 집중해 delivery Yan wil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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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layerласт 제 gITY 원о 황석이 gallえて screting employees 크랙은 finds 언풍의 선 drawing a military 비비디비디피로었나 번째 번째 pod 점점 eggs 흥분 제발 50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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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게 얼음물이 부는 건가? 얼음물이 부는 건가? 이거 얼음물이야. 미안해요. 아니야, 됐어. 미안해요. 아니야, 됐어. 아니, 나의 최선을 다했어요. 나 안 빠졌어. 주야, 빨리. 주야, 빨리. 띠미디, 띠미디, 띠미디. 됐다, 없어. 됐다, 없어. 띠미디, 띠미디. 자, 재석이 형도 빠지셔야죠. 그런데 이게 20만이 끼면 안 되고 돈을 찾아내니까, 회식비를. 아니, 이거 스파이란 찾아서 그걸 버릴 거 아니야, 그냥. 그렇지. 그렇지. 니가 대답했다. 나는 방송이니까. 아니, 저기 미안한데. 아까 오프닝보다 병색이 완연한데. 병색이 완연한데. 머리가 많이 줄었대요. 아까 입술이 지워졌어요. 아까 입술에 빨강색이 지워지니까. 볼륨이 많이 죽었다. 많이 죽었나요? 나이틴 확 나네요. 아, 참 엄청 많네. 강추고 있었는데. 아니, 투기가. 투기가 야외랑 안 맞네. 야외랑 안 맞으라. 와, 나 티기 형 진짜 입술색 처음 봐요. 너를 보랏빛이지. 강수지예요. 강수지예요. 이거 실내로만 들어오면 약간 여기에서 하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지문이 있으면 여기는 하나야. 괜찮아. 괜찮죠. 여러분 출발할게요. 무섭다. 은혁이가 좀 이렇게 딱 애들 몰고 다녔으면 좋겠다. 아, 제가 그 약간 좀. 네가 너를 못 잡으면서 네가 몰고 다니는. 교란할, 교란할게요. 스파이가 누군지도 조금 잘 우리 팀 안에. 그러면 돈이 많은 게 이기는 거예요? 아니면 덜 뜯기 있는 게 이기는 거예요? 결국 엔딩에서는 돈이 많은 팀이 우승이거든요. 야, 결국 돈이 많은 게 와. 어른들만이 맞구나. 어른들만이 맞구나. 나이 들어서 돈이 많아야 된다고. 오늘 최고야. 혼자, 자꾸 이상한 방송. 혼자 다른 방송하지 마. 자, 레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자,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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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야, 여기는 박스가 없는 거야? 제가 척판이 있을 법도 한데. 여기 있을 거 같은데. 아까 찾으면서 오빠 없었어요. 야. 아무도 없죠? 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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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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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형 종국이야 형 종국이야 어 여기 형 종국이야 어 여기 형 종국이야 아 많이 했네 어디로 갔어? 좀 올라간다 잡아 잡아 형 내려와 내려와 형 언제나 떨어지게 돼 있어 내려와 형 와 어떡해 형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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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한 명 잡았어 가자 형 누구야 너 뭐야 너 뭐야 뭐야 너 뭐야 이거 빨리 찾아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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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빠른데? 나보다 들면 안 되지, 기다! 의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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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스파이스에 살아는 거야. 아싸, 애들! 이 시간에 찾으면 되겠다! 접어라! 빨리 가, 접어! 야! 올라가! 왜 못 오나! 아니 올라가서, 올라가가 이름표를 뜯어야 하는데. 더 올라간단 말이야. 흔들어, 흔들어. 형, 여기서 종국이 지키고 있어. 알았지?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돼. 알았어. 형, 못 내려고만 해요. 그렇지. 언제까지 네가, 어? 언제까지 있나 보자. 야, 이걸로 올라가냐? 어? 형이랑 내려왔어. 실력으로. 야!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빨리 가봐, 빨리 가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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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 가. 야, 가, 가, 가. 내 말 다 찾아. 야! 야, 잡아! 야, 잡아! 아, 자신감해. 아, 자신감해. 아, 자신감해.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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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이린아. 너 안 잡혔지? 어? 잡혔어요. 어? 잡혔어요. 너 왜 이렇게 못하냐? 야, 뭐야, 내가 너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여기 이탁이 응원 선배님 계세요. 어? 우린 같은 편이야, 이린아. 아, 진짜래? 그럼. 형, 제가. 형, 진짜 거짓말 아니고 상자 하나 찾아서 지효 누나 줬어요. 정말이에요. 형, 저 믿어주세요. 아, 잠시만요. 오케이. 만화. 희찬아, 너 얼마째 썼어? 만화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깜짝이야, 상자. 누나, 이거 봐. 나 아니래니까. 아니, 나. 누나, 나 왜. 왜, 누나. 나 아니래니까. 아니, 나. 누나, 나 왜. 왜,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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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께서 하지 마. 왜 지만한 사람이야. 너 스파이야. 누나 스파이야? 누나 스파이지? 누나 스파이지? 누나 스파이지?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넌, 너 왜 이렇게. 아, 뭐야. 뭐야. 광수야. 천천히, 몰아, 몰아. 광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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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광수야. 나 자야. 나 자야, 너. 형. 형. 내가 잡았어, 내가 잡았어. 누구, 누구, 누구? 내가 세찬이 형 잡았어. 세찬이! 세찬이 잡았어. 세찬이! 세찬이 잡았어. 아... 잡아주는 액션까지 지금 아주 좋았어. 완벽해. 조용히, 조용히 해. 아, 안 뛰는 건 아니예요? 아, 나 너로 몰아가. 조용히 해. 아니... 예성이, 예성이! 형이! 돼, 돼. 오케이. 저쪽에, 저쪽에. 잡는 거 봤지? 3년 정도 잡아주고 된다고. 형, 지금 누구누구 잡았어요? 누구누구 남았어요? 지금 종국이랑 하하랑. 지호 언니. 네? 지호 언니. 아웃했대요. 아웃이에요? 종국이 형이랑 하하 형?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있다. 어디, 어디, 어디? 저기, 저기, 저기. 지금 도착합니다. 에이. 다들 한 줄 불쇠가 느껴졌어. 아, 여기야. 여기야. 아, 여기야. 아, 여기야. 아, 여기야. 아, 여기야. 김종국 나와라. 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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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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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하하하하. 자식이랑 도망가야지. 오빠들 있으니까. 야, 우리 요즘 셋이 다 담임 세월간이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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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리간이네. 나 어리간이네. 나 어리간이네. 나 어리간이네. 너 때리. 하하하하. 에이. Guerlain, 예. 빨리 끝내야 되네, 예. 여기에 일어났는데. 여기야~! 하하하하. 여기야~! 여기야! 빨리! 언제부터! 언제부터 이렇게 했다고요! 언제부터! 아 저희가 끊었어! 아니 언제부터 안 보이지? 안 보이지 한참 되는데요! 아 나 다르네! 마지막 네번째! 모시겠습니다! 궁금해요 마지막! 나와 나와! 누구야? 아 저희! 이건 너무 대높은데? 조희야! 조희야! 아 그래! 조희야 여기 좀 봐! 아 조희구나! 조희야 여기 좀 봐! 조희야 미안하다! 조희야 미안하다! 조희야 미안하다! 아니 두 분도 요즘 굉장히 바쁜데 이렇게 또 함께해 주셨어요! 얼마 전에 또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또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같이 받았잖아요! 아니 이번에 신곡 나와요? 네! 저희 나와요! 파워업 이후에 또 나오는 겁니까? 아 그거 한번 좀 봐야죠! 아 진짜? 보여줘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와 이거 처음 듣는 거네! 이거 처음 듣는 거네! 아 이거 처음이다 처음! 와! 레드벨베표! 맞아! 아 이게 레드벨베표! 진짜! 와! 좀 더 따라하기 쉽잖아요! 오! 와!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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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 파트! 크림 파트! 오! 야! 끝났다! 야 이거 된다! 끝났어! 끝났다! 끝났다! 와! 야 너희 너무 좋다! 너희 너무 좋다! 아 진짜! 아! 좋은데요! 이제 오늘 그! 이나! 이리니! 이리니! 아이린! 근데 재수 오빠! 왜요? 저는 오빠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뭐예요? 저는 오빠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뭐예요? 뭔데? 무슨 약점이야? 10년 전에 약점을 구웠어요! 어? 뭐야? 무슨 약점이야?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뭘! 무슨 약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야? 뭐야? 아! 저는 재수 오빠만 보고 왔거든요! 저는 재수 오빠만 보고 왔거든요!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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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이거!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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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뭐 벌써! 야! 조이야! 아! 그러면은 잠깐만요! 아! 아! 조이야! 이러면은!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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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 진짜 왜 그래!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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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자! 그럼 먼저 R 있으면 선택해! 형! 아! 예! 이렇게 얘기해! 지금 또 조이로 지금 제가! 아주 작은 상황이잖아! 일단 해요! 일단 해요! 그래도 아이린은 됐으니까! 일단 아이린은 들고 와요! 아! 그럼 나도! 아! 그럼 나도! 아! 아니, 그러면서 진짜 약점을 안 거예요. 아니, 알았어요. 아니, 알았어요. 아니, 알았어요. 아니, 알았어요. 아니, 알았어요. 아니, 내 약점이 뭐라는 거야, 도대체. 아니, 솔직히 알아. 얘 뭐야? 갑자기 와가지고 내 약점을 알고 있대. 우리 런닝맨이 아는 약점은 딱 하나는 돼서요. 뭔데 얘기하면 안 돼? 아니, 뭐 그 비밀도 아닌데. 비밀이 아니라고요? 네. 저는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람한테 들어서 아주. 아, 진짜요? 아니, 뭐 그건 별거 아닌데. 아니, 내가 저기 10년 전에 대단한 여드름쟁이였다고. 10년 전에 대단한 여드름쟁이였다고. 그게 뭐. 아니, 뭐야.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뭐. 나 여드름 때문에 차이고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도 여드름쟁이였어. 아니, 아니. 아니, 채찬이는 지금도 여드름쟁이야. 아니, 아니. 그래, 나 안 있었는데. 지금이다.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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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사진 들고 있다. 내 사진. 어, 내 사진 들고 있다. 우리 또 엊그저께 뵀던 분들이네요. 안녕하세요. 잘 좋네요. 저도요. 저도 3삶을 살아보려고요. 저도 이제 아인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조이입니다. 사실 조이 때문에. 당연하죠. 조이는 이행시 한번 갈게요. 아 이행시요. 조이는 이행시 한번 갈게요. 아 또요. 네 조. 조말 좋아요. 좋다. 이. 이 사람. 너무 싫어요. 이 사람. 너무 싫어요. 아니, 가족이 있으신 거 너무 잘 알아가지고. 가족이 있으신 거 너무 잘 알아가지고. 야, 그거랑 뭔 장만이야. 다 있어, 가져와. 나 없어, 나 가족 없어. 나 없어, 나 가족 없어. 얘도 엄마한테 있어. 나 가족 없어. 아니, 나도 잘 알아.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자, 저 하세요. 조. 조이는, 조이는 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도전이야, 뭐야. 조이는 진짜 쉬운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조. 조국이 아끼고 사랑하는 여자. 조국이 아끼고 사랑하는 여자. 왜? 방금을 안 해서 해야 돼, 방금을 안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왜? 방금을 안 해서 해야 돼, 방금을. 왜? 뭐 하는 거예요? 70년대야, 뭐야? 초등학교 조회인 줄 알았어, 조회 씨가.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 이, 이 노래 안 들어. 조, 조. 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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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거 아니? 뭐야, 뭐야, 뭐야. 끝이야? 이거 아니? 뭐야, 뭐야, 뭐야. 끝이야? 두 번째에서 끝나야 돼? 끝이야? 끝이야? 야, 두 번째에서 끝나야지. 왜?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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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더 들으려면 저를 선택하라는 얘기죠. 더 들으려면 저를. 나도 왜 이상한지 알고 싶으면 나를 선택해야 돼. 나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분도 얘기가 있어. 조국이 사랑하는 여자 네가 궁금하지? 네가 궁금할 거야, 이. 자, 그러면 딱 한 분 선택하세요. 조국이 사랑하는 여자. 아니, 저는 광수 오빠랑 할래요. 우와! 저는 광수 오빠랑 할래요. 우와! 결국. 아까 왜 그랬어? 미안해요. 이게 누가. 어머, 아까 너무 웃겨. 미안해요. 응원 씨. 어머, 아까 너무 웃겨. 2대기 했다, 2대기 했어. 2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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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녹아. 2대기. 자, 지금 안 되신 분들 세 분 이리로 오세요. 사전 게임은 세 글자로 말해요를 진행하겠습니다. 지효 잘하는 거다. 제가 한 글자를 불러드리면 커플이 그 단어를 완성하시면 돼요. 연예인이라고 치면 김. 종. 국. 오케이, 이해했어? 네. 오케이. 먼저 달려가야 하는 거야? 어딜 달려가. 그러니까. 먼저 달려가야 하는 거야. 어딜 달려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조일 씨하고 이광수 씨. 내가 뭐라고 했으니까 조이가 이상하다고요. 뭐 하는지 모르나 보네. 조이야, 정신 차려야 해. 정신 차려야 해. 홈. 3회 연속 성공하시면 통과해요. 3회 연속? 첫 번째 카테고리 연예인입니다. 남. 지. 현. 노. 사. 연. 도. 피. 원. 오케이. 도지원은 했어. 도지원은 했어. 도지원은. 도지원은. 잘했다. 도지원은 잘했다. 우와, 이거. 자, 이번에 카테고리는 자유입니다. 말만 되면 돼요. 갑니다. 갑니다. 갑자. 잠시만요. 찍게 벌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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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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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 하는 거야? 진짜, 진짜. 뭐 하는 거야? 진짜 벌레 있었어. 찍게 벌레, 찍게 벌레. 봐봐, 봐봐. 조이야, 괜찮니? 미안, 미안, 미안. 쉽게 벌레, 쉽게 벌레. 야, 근데 조이야. 왜? 야, 이거 되게 자연스럽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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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의 놀람 이거 소장각이야. 아! 형, 이번에 진짜 할게요. 조이가 먼저 이번에 진짜 할게요. 자, 가겠습니다. 조이 먼저. 조이부터. 강. 산. 에. 전. 지. 현. 종. 탈. 태. 우리 마침은 비기는 거잖아요. 비기는 거. 아, 뭐야. 맨발에 탱고. 여성은 남성의 발 위에 올라가 탱고 자세를 취한 뒤 출발하시고요. 밀가루 테이블 위에 장미꽃을 결수선의 꽃병에 먼저 꽂으면 성략이 됩니다. 와, 치열하겠다, 이거 진짜. 단, 이때 여성의 발이 땅에 닿으면 다른 커플들에게 물총 벌칙을 받게 됩니다. 와! 파이팅! 아, 저기 넘어오는데? 한번 떨어지기만 해 봐. 자, 음악이 나오다가 이거 불면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제석이 형도 춤추는 거 좋아하니까. 시동 건다, 제석이 형 시동 건다. 춤추다 놓치면 안 되는데. 여기 왜냐면 춤을 좋아해서. 자, 음악 갈게요. 하바나. 하바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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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간다. 하바나야. 하바나야. 하바나. 어, 왜? 아씨, 진짜. 광수 났다. 심 destabil enemy. 광수야. 야, 서민아. 아, 어떻게 orbits formations. 아, 귀여워! 야, 서민아. 전성훈이 약간 이상하다 그지? 따라가자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아 저기요 아 저기요 왜 이렇게 빨라 저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발 떨어지면 갔다 오빠 저게 아니에요 오빠 들어가야 돼요 오빠 올라와 조현 올라와 조현 올라와 올라와 조현 올라와 조현 올라와 어 발 떨어졌다 어 쏘자 쏘자 왜 왜 왜 왜 이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고자 어 손으로 가 손으로 가 자 조현 씨 반칙 입으로 꺼져야 돼 입으로 몰랐어 입으로 꺼지라고 입으로 꺼지라고 몰랐어 입으로 꺼져 입으로 꺼지라고 여기 있잖아 우와 전소발이 잘했다 전소발이 우와 아 전소발이 아 쉽지 않네 그게 뭐예요? 저거 9년생입니다 아 전소발이야 자 물 좀 쏘시는 분 이리 오세요 이제 환장하겠습니다 배고파 이번 미션은 남자 1라운드 여자 1라운드로 진행되는 음식 미션으로 두 사람이 다 먹는데 걸린 시간에 합산해 가장 빨리 먹은 팀이 승 가장 늦게 먹은 커플이 페이입니다 아 못 먹어? 다 먹고 자 1라운드는 까만 맛 궁금해 한입 궁금해 한입 궁금해 한입 야 광수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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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은 것 같아 잘 먹네 이거 지가 먹네 뭐하러 이러면 안 되지 야 이러면 안 돼 아 이러면 안 돼 아 근데 하 잘 먹는다 하 모른다 이거 하 몰라 야 빠르다 빠르다 야 야 야 야 종국이 치고 오는데 아 근데 이게 야 조이 눈이 어딘가 야 이거 하하가 우애로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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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일이야 아 쟤 윗일이야 좀 더 좀 더 와 하하 하하 끝났어 좀 더 좀 더 와 깨끗하게 먹었어 깨끗하게 야 야 하하 다 먹었어 하하 다 먹었어 하하 다 먹었어 와 다 먹었어 와 다 먹었어 고 고 고 고 하하영크 다 하영크 하영크 와 끝이에요? 우린 제일 빨라서 와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와 다 먹었어 와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총국이 다 먹었어 총국이 다 먹었어 총국이 다 먹었어 총국이 진짜 깔끔하게 먹었어 오빠 이렇게 못 먹어요 오빠 이렇게 못 먹어요 왕수가 왜 이렇게 못 먹냐 당장 남았어 아직 왜 꼴등이지 뭐 다 먹었어 끝 끝 됐어 됐어 끝 오케이 끝 끝 오케이 조이 이거 해줘야겠다 하하가 1등 같아 하하가 무조건 1등이지 하하가 1등이야 자 그러면 여성분 라운드인데요 뭘 먹을까 2라운드의 음식은 탕수육입니다 오우 아 나 탕수육 진짜 좋아하는데 여자 멤버는 앱을 얼굴로 뚫은 뒤에 파트너가 주는 탕수육을 5개를 받아 먹음 성공인데요 다 드시고 휘파람을 부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해 1라운드 남자 라운드와 합산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우 자 갑니다 야 소민이 장난 아니다 야 조이한테 한번 이기자 전소발 그냥 가라 아까 이거 명장면 하나 했으니까 놓치지 마요 명장면 했으니까 아까 이거 명장면 하나 했으니까 놓치지 마요 명장면 했으니까 세척가 파이팅 깜짝이야 이런 거 놓치지 마요 놓치지 마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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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아이린은 아이린은 모르겠다 야 그냥 둘이 빨리 헤어져라 불편하다 그냥 이겨서 바꾸던가야 어울려 어울려 아니 아이린이 좋아 아 이게 케미야 케미 갑니다 준비 시 더 들어가 오케이 깨웡 또 깨워 깨웡이 와 빨라 빨라 신발, 이만oll. 들어가면서 들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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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MALS. 먹어먹어먹어 그렇지. 좋아. ый 말ailing. 소뽀라 이만oll. 소바라. Ha KimOTTE Smith 씨. 다섯 개 다 먹고 휴파람이죠. 저어 너도 이렇게 큰데 빨리 못 먹느냐. 하나 들어가 들어가 너 그냥 넣어. 너 그렇지 너. 더 일단 넣어. 더 주자. 이래야 잘한다. 이래야 더 넣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먹어 씹어. 소바라 컴온. 컴온. 가 가 가 뚫어 뚫어 뚫어. 뚫어 소바라 뚫어. 소바라. 골드모터 아니에요 저 뭐 저. 소바라. 전소바리 전소바리 됐어 됐어. 전소바리 됐어 오케이. 전소바리 됐어 오케이. 자 전소바리. 멋있다 소민아. 우와 전소민. 우와 소민이 짱이다. 먹을 수 있어? 탕수육 다 먹어. 먹어 먹어 먹어. 그렇지 가면서 해 그렇지. 그래 어 1위를 승부욕 있다. 좋아. 우와 아이린 뭐야. 입에 탕수육. 오케이. 오케이. 먹어. 조희야 조희야. 조희야 미안하다. 안 두려. 야 야 야. 야 조이 하나 남았어 조이 하나 남았어 조이 하나 남았어 조이 4개 들어가 들어가 조그원치 조그원치 조이야 야 조이 이미 진짜 커 그렇지 됐어 우와 잘한다 자 이제 누가 빨리 먹는 거야 전소발이 전소발이 가 야 지금 엉망진진 조바라 좀 먹어 오케이 가 전소발이 가 전소발아 아 그래 좋았어 좋았어 그렇게 잘하는 걸 왜 이제야 해 조바라 괜찮아 조바라 괜찮아 탕수육 국물 좀 흘리면 어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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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바라 가 들어가 조바라 가 들어가 들어가 조바라 들어가 들어가 조바라 들어와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어 다 왔어 탕수육 아니야 이거 탕수육 아니야 소바라 들어가 조바라 들어가 조바라 가 다 왔어 다 왔어 소바라 들어가 아 이거 최고다 최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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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왔어 안 왔어 됐다 뜯어봐라 이건 역사에 남는다 야 혓바닥 나온 거 아니야 혓바닥 나온 거 아니야 야 너는 이제 초적화가 돼 있다 이건 역사에 남는다 형 휘파람 이와 갈게요 됐다 형 휘파람 이와 갈게요 휘파람 휘파람 대결이야 이제 불어 나 왔다 왔어 오케이 나왔어 오케이 나왔어 자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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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바라 소바라 휘파람 불어 이거 아까 그 애 아니야? 이거 아까 그 애 아니야? 양세천이랑 양세천이랑 나랑 나랑 아까 섞어낼게 있는데? 나랑 합성한 애인데? 불을 깨다고 왜 안 나왔어 너? 불을 깨다고 왜 안 나왔어 너? 조바라 먹어 조소바라 조소바라 가 가 나 옛날에 시골했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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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멋있다 전소바라 꼴찌에도 이거 진짜 최고야 명장도 많이 나왔는데 감동이다 감동 됐다